자, 안녕하쏘용? 안녕하십니까 다음 보스 엄마가 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이 들어도 1, Solve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되면 되게 하라 99.13폭무 나로 출몰합니다 바로 100% 딜 데미지 들어가는 느낌으로 하자 아 제발 모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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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친구야 어 안돼 응 응 음 으 옳지 깔콤했다 뭔지 박스치 너무 깔끔했어 아 이거 아닙니다. 운이 죽었지? 뭐. 이거 중앙건렛? 어 왼쪽이네? 어 다스웨어 뭐야? 이거 죽었어야 했는데 어떻게 살았느냐? 잠깐만요. 아 이거 원래 죽는 거 아니야? 아 지금 먼지 컨트롤로 그 곡했구나. 그렇습니다. 포기하지 않고 달렸기 때문에 산 것이지. 포기했으면 죽었을 것입니다. 이게 바로 먼지 컨트롤 리쳤다. 포기라고 모르는 것이지. 자 시원하게 극딜하면 들어가자. 무적히 쓰면서. 시원하게 들어가자 시원하게. 아 이거 좀 애매하다. 아 이건 좀. 아 이거 죽을 것 같은데? 이렇게. 아퍼. 품어뜨려. 어어. 해발. 컨트롤 루거 봉 미쳤습니다. 무언치 컨트롤 루거 봉 미쳤습니다. 이걸 미쳤습니다. 이걸 미쳤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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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시원하면 무적해 시원하게 늦거죠. 어 피시낸 야 그 필드 같지 어 너무너무 좌측이야 오 너무 많아 1,2,3,4,5 휘기면서 우측으로 휘기면서 좌측으로 블룸 하면서 점프하면서 오 안돼!!! 아아 나 미치겠네 어어어어 아 두개 달러갔다 아아 어어 아 부정돌렸드 아아 릴레이 없어가지고 아아 흠 아 넘어가는게 낫나? 아 애매하네 아 길숫길 딱 들어왔는데 피원하게 그냥 무조건 써버려 조금이라도 빌 넣어보자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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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despite 살려주세요 손뜱 어흐웅 하흐웅 아 어우 땐찐 못하겠다 가까이 가지 못하겠네 어우 Phew 빡사내 아 극딜을 넣고 싶은데 무조끼가 없어 아 애매하 Egypt 바움톤인데 아 애매하네 그다음 턴 anger 아 애매하네 아 근데 지금 안 나오면 시간이 없을 텐데 와 여섯 번 간다고 첫은Master 몇불 얼마나 까게 되지? 아 진짜 이거 맞춰서 죽은거 아니 거지.. 어디야 어후 또 진짜 너무 좋다 너무 빡세다 블링크를 왜 눌렀어 아 나 블링크 눌러서 죽었다 아 블링크 누르지 말걸 아아 그냥 오른쪽으로 피하면 되는데 왜 그렇게 다 블링크를 놓고 왼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지? 아 좀 애매해 남은 시간 뭐야? 남은 시간 뭔데? 저거 뭐야? 어떡해?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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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깨 빨리 먹고 나가봄지 쫓겨놨다 쫓겨놨다 거아 휴 어? 웨일 한 시간에 대겨울 저끝에 하들 검은 마법사 우리나루가 솔부르라 14억 1800만 원 벌기고 싶지않구만 바로 1시간 내났네 화문맛 번취자 3번째 소울풀 캐릭터 그것은 바로 나이트로드였습니다 아 빡세네 아 제니 빠지네 아 다음은 엠벤가 아 엠벤 할 수 있나 아 엠벤 나로 1페이지가 진짜 날로먹는 1페이지여서 완전 개구린으로 아 힘들었어 아 힘들었어 영음에 써둘까요? 영음에 써둘까요? 예전ыч England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